밑에 감자랑 오전화가 많아요. 너무 맛있겠다. 계란찜 이거 되는 건가? 어, 잘 됐으면 잘 됐어. 아, 진짜 손님치였다. 아, 갓김치 맛있겠다. 자, 먹어도 되는 거지? 잘 먹겠습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자, 혜림 누나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혜림 형님. 괜찮아요?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. 아, 감사합니다. 누나, 여기 왜 감자가 있는지 알 것 같아. 왜? 너무 맛있어요, 안에 있는 감자가. 와, 그러니까. 딱 적당히. 너무 잘 어울려. 응, 고마워. 난 사실 아까 감자 넣길래 말리려고 그랬거든. 오징어국에 감자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. 무만 넣는 줄 알았는데. 다 무만 넣지. 무를 넣어야 시원하잖아. 너무 맛있어. 괜찮아요? 응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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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진짜? 아니야. 어우. 야, 이거 오징어. 음. 감자 넣는 건 처음이야, 오징어 쥐게.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물을 넣는데 그 맛을 어떻게. 너무 맛있어. 감사합니다. 그냥. 국물을 그냥 이렇게 마셔야 되겠어. 토화젓. 밥에 누가 김하고 싸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는데. 밥 어디. 토화젓 먹어봐야지. 응, 이거 먹어봐. 됐고, 됐고. 이거 봐봐. 토화젓 여기 있잖아? 아, 이게 토화젓이야? 야, 토화젓지 않잖아? 토화젓이요? 젓갈이요? 아, 너무 좋은데? 귀요한 거 아니에요? 귀요한 거 싫게. 귀요한 거 싫게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니, 좀만 주세요. 야, 이거 좀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좋은 주신. 토화젓을 몰라. 여기 논 같은 데 가면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조그만 새우가 있어요. 그게 토화야? 그게 토화예요. 아니, 그래도. 토화젓 먹어봐야지. 이거 먹어봐. 그냥 맨밥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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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먹어봐야지. 처음 먹어봐야지. 저거 살짝. 아, 저거 처음 먹어봐야지. 너무 맛있다. 예술이다. 너무 맛있다. 흰밥이야. 감사합니다. 누나, 여기 왜 근사가 있는지 알겠어. 뭐야? 너무 맛있어.